안녕하세요. 빛이레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달력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재인형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리버스톤벨 박스런지의 동작이 되겠습니다. 역시 리버스가 들어가는 반대 방향의 대문을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준비 자세가 벌써 틀려요. 준비 자세는 높이가 있는 발판 위에 올라서는 것이 준비 자세입니다. 올라섰다가 한쪽 발을 뒤로 뻗으면서 런지 동작을 취해주는 거죠. 이 동작은 덤벨 박스 런지 동작과 유사하지만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런지 동작한다는 것이 방향성의 차이점, 또 우리 신체 각도의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혹시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대한 자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아내로 박스 런지 동작과 유사하지만 이 동작은 역사하지만 조차주의 로제개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입니다. 와우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! 파이팅!